과제의 코너죠. 견종 학습 시간입니다. 만나볼 견종. 이제 모모 씨가 키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기회예요. 해석 유령. 정말 키우고 싶어요? 네. 이 견종에서 잘 알아요? 잘 알지는 않는데, 그냥 딱 보고 그냥 반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바이바르노. 멋있어. 발이 대박 길어. 대박. 대박.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아닐까? This is how it's gonna be. This is what you think of me. It's going down like I told you. This is how it's gonna be. I'll be the last man standing here. I'm dangerous. I'm not sure. 실제로 처음 봐요. 실제로 처음 봐요? 네, 그냥 영상 보고 보냈는데. 우리 이 친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친구는 바이마라노고요. 아, 네. 독일에서 왔고. 한 살 반. 한 살 반 됐고. 그레이. 그레이. 이름이 그레이에요. 아, 완전 멋있어. 혹시 얘는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약간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또요? 아. 아. 너무 좋았나. 침을 좀 많이 흘려가지고. 한 만이겠어요. 우리 이 친구죠. 어떻게 입양하신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정말 흔치 않거든요. 원래는 제가 개를 키우고 있는데. 멋져가 보겠어. 그 바이마라노는 견종을. 그레이. 처음 봤는데. 아, 그 눈이 저를 빨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형님, 이 친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저는 개들이. 네네네. 그 검은 눈동자 개. 가지고 있지 않는 개들은. 네. 피해요. 왜요? 그냥 싫어. 무서워요. 무서워. 사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눈이 이쁘다고 많이 듣는데. 아, 눈이 이쁘다. 이쁘긴 이쁜데. 저 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마음을 알지 못하겠다고. 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색깔이 좀 다르면 마음을 좀 알지 못하겠다고. 근데 이 눈 색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어머나. 제가 어렸을 때는 파랑색이었다고 하죠. 맞아요. 오랑색으로. 네 맞아요. 어렸을 때 완전 파랑색인 거구나. 사진 봤어요. 근데 저는 우리 저 모모님이. 와이 마르노를 선택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에요. 선택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근육 엄청난 근육질이 돼요. 운동도 조금만 시켜도 가슴도 엄청 커지고 힘도 세지고. 또 하나는 예를 들지. 청결 의식이 그냥 아예 없어요. 응가해요? 밟고 점프해요. 그죠? 네. 오줌 싸우면 한 바퀴 구르고 이렇게 점프해. 잘하시네요. 집을 막 돌아다녀. 꼭 그냥. 이 친구들이 꽤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잘 집안에서 기르는 게 원체 힘들고. 집안에서 기르는 게 원체 힘들고. 집안에서 기르는 게 원체 힘들고. 근데 커도요? 네? 성인이 돼도. 응가 잘 싸요. 응가를 화장실에서 싸요. 그리고 밟고 나와요. 그죠? 밟고 침대 위로 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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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수하는 거예요? 칠수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가만히 있는. 뭐 떨리겠죠 뭐. 자 어때요? 앞으로 이제 좀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내 시간을 온전히 갖고 싶지 않으면 선택하셔도 돼요. 내 시간을 포기할 수 있는 여유. 그렇죠.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이 키우시면 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